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요 이 일을 하시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톰 콜리라는 분은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고요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쫓습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일 중독자라는 꼬리표 달리지만 사실 그들은 힘들게 일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주변에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 잘해야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냐 이런 것 갖고 많이 고민하잖아요 이 톰 콜리는 아주 명확하게 답을 내줍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아하는 일을 했다 왜? 그들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 좋아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딱 그 시간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6시간, 8시간, 10시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 모습이 일 중독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인에게는 그게 전혀 일 중독이 아니고 일을 한다는 생각조차 없는 거죠 그들에게 일은 놀이이면서 즐거움입니다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요 일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서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열정과 활력이 넘치게 되죠 열정은 몰입하려는 열망을 만들고요 그 열망 그리고 열정이 그들을 진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라도 기어코 그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열정이 있는 그들은 실수를 통해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배우면서 힘차게 전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비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일이라는 생각이 없고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 놀이다 보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너무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이게 아니라 8시간, 10시간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제3자 타인의 눈에는 저 사람의 일중독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본인은 전혀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중독자라는 생각조차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 분야를 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서 시작한 일을 1시간, 2시간, 12시간, 20시간 계속 남들보다 몇 배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들은 부자,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직업에 따라 옴서리를 칩니다 아, 나는 이 일을 정말 하기 싫어 아, 오늘도 일해야 되네 아, 나는 차라리 교통사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왜 일을 하기 싫냐 애초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업을 겨우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을 정도로만 최소한의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일에 아주 적은 시간만 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전문가가 되지 못하죠 우리는 목표와 꿈을 위해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목표와 꿈을 추구하기 위해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야죠,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잘하는 수는 없죠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주말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지만 그 분야에서 숙련가가 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일을 최소한 아주 조금의 시간만 하고 싶겠죠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꿈을 위한 행동을 꾸준하게 하면 열정 에너지가 의지력 에너지를 대체하게 됩니다 열정 에너지만이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움직이는 쪽으로 그 일을 선택해서 하셔야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날마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외에 시간을 투자하면 마침내 사다리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정상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전문가는 지식과 기술로 대부분의 돈을 벌죠 전문 지식은 수입을 늘려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막대한 부를 쌓게 해줍니다 열심히 노력할수록 버는 돈은 점점 늘어나고요 부는 점점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진심으로 열정을 느끼는 일을 할 때 인생은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번영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 생각을 여러분들 생각에 24시간 내내 차지하고 있다 나는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열정을 느끼는 일을 찾아내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조금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만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좋아하지도 않고 열정도 없는 거 없는 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열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열정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열정은 끈기를 만들고요 열정은 게으른 사람을 일 중독자로 둔갑시킵니다 또 열정은 창의성을 불어넣고요 열정은 실수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열정은 산같은 장애물이 가로막은 길을 순탄한 포장도로로 바꿔놓습니다 이 열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집중인 자발적 집중을 이끌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힘을 주죠 또 열정은 무한한 에너지를 주고요 열정은 극도의 의지적을 만들어내줍니다 성공의 도미노에서 열정은 첫 번째 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성공의 도미노를 촉발시키고요 열정은 교육보다 강력하고요 열정은 근면함 보다도 강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지능보다 강력하고요 열정은 기술과 오랜 숙련도 보다도 더 강력하다 열정이 없는 사람도 살면서 얻게 되는 이점이 있겠지만 열정은 그 모든 것보다 강력하다고 톰쿨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든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든 근면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서 숙련도가 높든 간에 결과적으로 긴 시간, 시간을 좀 길게 늘려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많이 배운 사람, 영문대를 졸업한 사람, 근면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오랜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톰쿨린은 열정이 성공의 첫 번째 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열정이 없어도 못 산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열정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경쟁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수준이 어떻든 무슨 상황이 처해있던가 상관없이 그 열정이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모두를 앞지르게 된다 경쟁조차 되지 않는다 이렇게 톰쿨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성공의 기폭제다 열정은 모든 장애물과 실패, 실수를 극복하게 해주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사실 절대 그 자신이 열정을 느끼는 분야 열정이 있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열정이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열정이 있는 일을 찾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경쟁상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무조건 해야지 이것보다도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느 일에 열정을 느끼는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그 분만 찾으시면 성공의 80-90%는 이미 이루신 거다 대부분은 그 열정을 느끼는 일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열정이 있는 일을 찾았더라도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열정이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쉬운 건 아닙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일을 해도 열정이 있는 일을 해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정도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고 남들보다 더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면 내가 어느 쪽의 열정을 느끼는지 그것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찾는 순간 이미 다른 사람들은 내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 그것을 바로 톰 콜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시작이 다르다라는 주제로 이 일을 찾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뭐죠? 내가 열정을 느끼는 일이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 일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혹은 1년 동안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아니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톰 콜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꼭 열정을 느끼는 일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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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ogie Delim